자 위치 시간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볼테니까 무슨 운동하는지 맞춰봐요. 자 1번. 아 이거 퀴즈야 퀴즈. 1번. 자 우리말로 표현해봐. 두 글자죠. 땡땡. 그림을 보고 말로 표현해보는 거야.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물체가. 상상해보라는 거죠.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루고 있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위치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죠. 기준점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는데 계속 3m 떨어진 곳에 있어.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야 이거. 두 글자로 표현해봐. 뭐 해볼까. 자. 모르겠어. 정지죠. 정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위치가 안 변하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 그려볼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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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이것도 맞춰봐. 이것도 두 글자야. 두 글자. 또는 뭐 네 글자라고도 하죠. 땡땡 운동을 하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땡땡 운동. 말을 만들어봐. 자꾸 표현력을 길러봐. 이거 뭐냐면은. 뭘까요. 봐봐.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계속 1초에 2m씩만 가잖아.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1초에 2m. 이게 뭐야. 1초에 2m. 그게 뭐예요. 속력. 속도잖아. 속도. 그죠. 그게 안 변해요. 속도가 안 변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등자 써가지고 등속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건 등속 운동이야.